드디어 원어스 두잇에 저 혼자 하게 된 날이 오네요. 와우. 이번에 원어스 두잇은 VR입니다. VR을 해본 적이 있는데 흠, 빽사리가 났네? 해본 적이 있는데 멤버들이 없는 원어스 두잇은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긴장도 되는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쓸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 열심히 해볼게요. 그리고 제가 머리를 지금 이렇게 넘겼는데 VR을 이제 고글을 쓰잖아요. 고글을 쓰면 머리카락이 이제 내리면 좀 길어서 눌릴까 봐 머리를 깜습니다.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! 긴장해! 기대된다! 흐흐흐 와 신기하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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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공포쯤은 좀... 고소공포쯤은 좀... 제가 별로 안 놀랄 거 같아서... 진짜 귀anic 마음 이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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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 말고 다른 분이 놀라시는 거지? 와 짱이다 오 헬리콘터 이거 내 거 죽은 건가요 제가? 다시 간다 재도전 원어스 6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 헐 거미가 하고 있어 어휴 숨었다 어 뭐야 전화기야 이번에는 뭐야 쟨? 쟨 뭐지? 오지마 아 칠 것 같아 저리가 아 근데 이거 히어로 모드는 뭐예요? 아 눌러도 돼요? 오 이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보여요? 뭐야 뭐야 이거 오? 와 이거 짱이다 아 어디야? 불 어딨어? 저기다 오 이게 제일 재밌네 와 진짜 영웅이 된 것 같아 예 예 어디야? 날 부르는 소리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별 3개 오 상당히 만족적이 이거 뭐야 이거? 아 난 작다고 한웅이 거였구나 갑시다 이게 좀 이렇게 좀 숙여야지 되네 으아 이거 좀 꺾고 싶은데? 어떻게 꺾지? 어떻게 꺾고? 몸을 움직이면 된다고?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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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고개를 흔들어야 되네 오 오 오 사슴도 있어 동주 잡아라 슈퍼 점프 오 동주가 날 막았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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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아픈데? 저 몇 점이에요 그래서? 아 탑이 8,800이면 될 것 같은데? 왜 얘기하실래요? 아 아 저기 저런 장애물이 있구나 절대로 브릿지스럽게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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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음 장애물 파악 완료 여기서 이렇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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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게임할게요 지금 쎄보이는 사람 봐 어글리 조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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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c 어 아 아 어 야 잘하네 덤벼라 이... 으흐... 그만 둬! 아... 아이고... 잠깐만요 타임! 정말 멈춰! 뭐? 소말던 사람이 날 지켜보고 있어! 와! 지rist!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! 포기할 수 없어!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빠껴! 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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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팀은, 이겼어. 내가 볼 때? 이겼다잖아! 잠시만요? 저기요? 누가 이겼어요? 진짜요? 등 두드려 드릴게요. 심판 번호랑 수고하셨습니다. 오심이 있었지만 수고하셨습니다. 힘들었어요. 저는 권투. 권투가 뭔가 마지막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긴 것 같거든요. 근데 심판의 오심이 작용한 것 같아서 투문들이 하기엔 너무 위험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진짜 완전 실제 같아서 투문들이 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라서 이 정도였던 거지. 원어스! 두잇! 이거 다른 애들한테 말해주지 마세요. 다른 애들도 개인 할 때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꼭 체크해야 돼. 예!